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이소, 다이소 마시멜로우를 먹어보려고 해요. 발렌타인데이 초코 마시멜로우 먹고 평소에 궁금했던 다이소 마시멜로우도 같이 준비해봤어요. 되게 유명하더라구요. 저는 먹어본적이 없어서 이번에 마시멜로우 한김에 한번에다 준비해봤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제가 먹고싶은것만 사왔어요. 바나나, 복숭아, 그리고 딸기. 저는 이 딸기, 이 딸기가 가장 궁금했어요. 엄청 먹음직스럽더라구요. 엄청 커. 오, 딸기향이 엄청 강해요. 그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푹신해요. 말랑말랑. 그럼 먹어볼께요. 그럼 먹어볼께요. 오랫동안, 엄청 푹신푹신하고 솜을 먹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네.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네.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네. 이거는 뭐지? 모랭 쿠키인가?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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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허니터 머랭쿠키는 아닌데 그냥 설탕 설탕쿠키같은데 좀 달라요 맛이 그 다음 요 귀여운 사이즈 복숭아 맛 복숭아도 먹어볼게요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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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들었어 엄청 상큼해 엄청 상큼해 이제 복숭아 복숭아 마시멜로우 고춧가루 닭도 맛있는데 복숭아도 생각보다 맛있어요 안에 상큼한 시럽같은게 들어있어요 젤리는 아니고 시럽같은 이거 존재가 확실한 바나나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바나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바나나킥 아시죠? 바나나킥 마시멜로우 버전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런게 있어요 뭐지? 초코 초코가 있어요 겉에는 설탕 설탕이 커팅되어있는것 같고 저는 여는 없었지만 이게 더 맛있는거 같아요 저의 누군가가 없는게 미친 테이프로 흠 이거 자꾸 떨어지냐? 뭐지? 귀에 잘 고장이 안 돼요? 음 딸기가 제일 맛있을 줄 알았는데 복숭아랑 바나나가 생각보다 맛있네 안 사온 것들도 더 맛있었었려나? 저는 복숭아가 제일 맛있고 바나나가 그 다음 맛있고 딸기가 제일 별로인 것 같은데요? 흠 향이 확 올라와요 바나나 향이 특히 센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어서 또 딸기 딸기 먹어볼게요 엄청 폭신해 흠 다시 먹으니까 딸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애 뭐지? 다시 먹으니까 딸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애 이건 딸기 딸기 고춧가루 이 폭신폭신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소리만으로 이 폭신함이 느껴지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머랭쿠키인줄 알고 아까 그래서 먹은건데 설탕쿠키라서 별로에요. 그 다음 복숭아 먹어볼게요. 귀여워 귀여워 네 복숭아 복숭아 는 작으니까 하나 더 어부지 내가 먹던건가 제일 상큼한거 먹고싶으면 복숭아 상큼한거는 복숭아 갈등 무난하게 먹고싶으면 딸기 바나나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향도 엄청 강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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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담아빈 이따 이제 담아빈 뱃 뱃 뱃 뱃 뱃 뱃 네 뱃 뱃 뱃 뱃 뱃 바삭바삭 다이소 마시멜로우 다이소 마시멜로우 다 먹어봤습니다 총평은 아까 바나나가 제일 맛있다고 했었는데 역시 저는 딸기가 제일 맛있네요 여러번 먹다보니까 달라졌어 그 다음 복숭아 바나나가 3위인 것 같아요 향이 너무 강해 달달한거 땡길때 한번쯤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세요 굿나잇 굿나잇 10초간